23일부터 대형마트에 미국산 흰 달걀이 되어놨는데요 미국산 흰 달걀이 비행기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신선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산 달걀이 노른자가 더 커서 고소하고 맛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지 한번 실험해보겠습니다 고소한 맛의 오이도 저는 한국산 달걀이 더 농협했습니다 고소한 맛의 오이도 저는 한국산 달걀이 더 농협했습니다 람람람람람람램 이쪽을 너무 복잡해가지고 벗기가 힘든데 여기에 적당히 부드러워가지고 그니까 감이 쫄겨있어선 조금 조금 끝